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책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가지오 이식으로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지오 이식으로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가지오 이식으로가 지난 2015년 발표한 파묻힌 거인입니다 특별하고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지오 이식으로의 글은 전개가 느리기로 유명한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책입니다 물론 그 느린 전개 때문에 독자들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전형적인 판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판타지라고 하면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해리포터 이런 것들이죠 보통 판타지라고 하면 젊거나 어린 주인공들이 보물을 찾아 떠나는 과정에서 겪는 일들을 극적으로 그리기 마련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이가 매우 많은 노부부이다 보니까 그마저도 매우 느리고 때로 답답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보물을 찾아 떠나는 판타지인 거죠 한 100미터 가는데 2시간쯤 걸리는 느낌인데 하지만 그 느린 전개로 인해서 독자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독자들은 계속 천천히 걷다가 멈추어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무엇에 대해서? 네, 바로 망각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망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망각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억을 잊는다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얼핏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망각은 신의 축복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래서 과연 망각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는 책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 부부가 지쳐서 멈춰 설 때마다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시작했으면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생각과 이쯤에서 그만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자, 소설의 배경이 아서왕 시대의 직후니까 먼저 아서왕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서왕은 호수의 요정에게서 받았다는 그 칼, 엑스칼리버 아시죠? 엑스칼리버나 원탁의 기사 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물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서왕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싸우는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서왕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영국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전설 속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그러니까 서기 500년경에 영국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전설이고요 그 아서왕 전설에 따르면 브리튼족이었던 이 아서왕은 당시 영국을 침략한 색슨족을 무찌르고 브리튼 제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서왕 전설이라는 것은 아서왕과 그의 편들은 브리튼족이었고 그들이 대항해서 싸웠던 상대방은 색슨족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물론 당시 영국에서 그러니까 브리튼족이 영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색슨족이 바다를 건너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브리튼족 입장에서야 당연히 색슨족이 침략자처럼 보였겠지만 실은 색슨족 또한 침략하고 싶어서 침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얘기가 나옵니다 게르만 민족 대이동 색슨족은 원래 독일 남부지방에서 살던 종족이었습니다 색슨족 뭔가 익숙하시죠? 독일어로 색슨족은 작센이라고 합니다 작센 도자기가 유명하죠 독일 남부지역에 그런데 원래 작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서기 500년경에 게르만 민족 대이동 아시죠? 훈족으로 인해서 북쪽의 게르만족들이 남아하게 되면서 훈족에 밀려서 남아하게 되면서 차례차례로 밀려가서 결국에는 독일 남부에 살던 색슨족과 앵글로족들이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앵글로 색슨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총균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신라어입니다 왜 우리가 신라어를 쓰고 있냐면 신라어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앵글로 색슨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색슨족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언어가 그 나라의 언어가 된 거죠 우리가 신라어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아서왕의 전설을 보면 아서왕은 브리튼족이었고 색슨족을 물리쳤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앵글로 색슨족의 언어로 적혀 있다는 거죠 재미있죠 결국은 색슨족이 이겼는데 결국은 우리는 전설에서 아서왕이 이긴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작가가 말하는 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 영국인들은 중간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아서왕의 전설은 아서왕의 전설대로 또 색슨족의 승리는 승리대로 대충 편한 대로 섞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아지오의식으로가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배경이 서기 500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500년에서 600년 사이인데 참고로 신라의 삼국통일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시기는 서기 676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들이 같이 일어난 거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은 그런 아서왕이 세상을 떠난 지 몇십 년이 흐른 후 이제는 아서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브리튼족과 색슨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의 마을을 이루고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리튼족 마을이 있고 한참 가면 색슨족 마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따로국밥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자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아직 섞여서 섞여서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섞여서 살지는 않는 정도고 서로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화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친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호불가침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규모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왕의 시대에는 피 흘리는 전쟁도 많았을 텐데 왠지 이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을 거의 잊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잊어버린 것 같다 망각한 것 같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설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주인공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부의 이름은 엑슬과 비어트리스이고 나이가 꽤 많고 둘 다 브리튼족입니다 그들은 브리튼족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왠지 다른 주민들로부터 약간 따돌림을 받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주인공 부부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역시 망각이죠 망각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짠한 정면이 하나 나오는데 두 사람은 서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는 서로의 존재를 망각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서로를 몹시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영영 헤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손을 꼭 잡고 걷는 노 부부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 부부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서운함이 쌓여가던 어느 날 그들은 신들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언제 무슨 이유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짐작하는 것은 아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 마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차느니 우리 아들에게로 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아들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와요 어떤 거냐면 뱃사공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다 근처의 작은 섬으로 부부들을 실어 나르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단 한 명만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뱃사공은 먼저 한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 다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헤어지게 된 거죠 결국 섬으로 건너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섬 여기저기를 배회하게 되고 남겨진 사람은 상대방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 전에 뱃사공이 두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럴 경우 뱃사공은 두 사람을 함께 섬에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라면 뱃사공은 두 사람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지만 뱃사공이 각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서로 다른 대답을 할 경우에는 한 사람만 건네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이미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미리 보여진 거죠 결국 주인공 부부도 언젠가는 뱃사공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과연 이 주인공 부부는 뱃사공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고 함께 섬으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헤어지게 될 것인지 이 이야기가 이 책의 마지막에 펼쳐지겠죠 뱃사공 얘기 기억하시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은 느리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판타지 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출발한 주인공 부부는 어느 색슨족 마을에 들리게 되고 거기에서 비밀 인물을 띈 색슨족 전사 한 명과 엄마를 잃은 색슨족 소년 한 명을 만나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전형적인 판타지 구조죠 그들은 먼저 아내 비어트리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어느 수도원으로 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서왕의 기사였던 가외인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외인경은 그린나이트 영화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외인경은 랜슬롯과 함께 아서왕의 기사단을 대표하는 기사 중 한 명이었고 아서왕이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매우 늙어버린 지금까지도 갑옷을 입고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사실 사람들이 망각 속에 젖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용이 계속해서 망각의 안개를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내뿜는 망각의 안개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색슨족 전사는 그 용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것이었고 가외인경은 그 용을 지키는 기사였던 것이죠 이 색슨족 전사는 용을 죽이기 위해서 먼 곳에서 파견된 사람이었고 아서왕의 기사였던 가외인경은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이 용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얘기는 만약 색슨족 전사가 용을 죽인다면 사람들 또한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 주인공 부부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기억을 전부 되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소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내 비어트리스는 문득문득 과거에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기억을 문득문득 떠올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나버려서 자기가 굉장히 외로웠던 그런 기억을 문득문득 떠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 액슬은 과거에 이 가외인경하고 내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내가 얼핏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 부부가 과연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 것에 찬성하는지 묻습니다 자주 물어요 이 부부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독자 여러분은 이 부부가 과거의 기억을 찾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찾고자 하는 진짜 기억이 과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일까 하고 묻는 것이죠 아내의 머릿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파편적인 기억들로 볼 때는 이들 부부 또한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기만 한 게 아니라 혹시 과거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 이 부부가 평생 사랑해온 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소설은 굉장히 느리게 전개되지만 저는 다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엑슬은 과거에 아서왕의 중요한 신하였습니다 당연히 가회인경하고도 알던 사이였겠죠 하지만 이 엑슬은 기사는 아니었고 훌륭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엑슬은 평화주의자였는데 그래서 이 엑슬은 평화협정안을 만들어서 스택슨족 마을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자고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했고 엑슬의 그런 노력 덕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아서왕이 뒤통수를 쳤습니다 엑슬의 평화협정안에 안심하고 무기를 내려놓은 채 방심하고 있던 섹슨족 마을들을 그때 아서왕이 무차별적으로 침략한 것이죠 그때 아서왕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학살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에 실망해서 그때 엑슬은 아서왕을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엑슬이 망각했던 가장 중요한 진실은 아서왕이 자신을 배신하고 섹슨족을 학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서왕을 떠나서 돌아와서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아서왕은 섹슨족이 자신의 어떤 학살에 대해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용에게 마법을 걸어서 망각의 안개를 뿜어내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 후에도 이 섹슨족 사람들은 독일에서 끊임없이 배를 타고 잉글랜드로 왔고 그리고 물론 과거의 참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있었던 거죠 결국 섹슨족 전사가 용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바로 섹슨족들로 하여금 과거의 학살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피해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외인경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늙은 가외인경은 이 젊은 전사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용은 죽고 망각의 안개 또한 거치게 됩니다 그 뒤로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개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섹슨족이 망각의 옆에서 벗어나서 브리튼족에 대해서 처참한 복수를 자행했다는 거죠 결국은 영국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섹슨족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역사에 실어서 약간은 노부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주인공 부부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주인공 부부는 마침내 아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이 어느 섬에 묻혀있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제가 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했는데 베싸공은 역시 두 사람 각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아까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혼자 외로웠던 기억을 간혹 떠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남편 엑슬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그러던 중에 아내 비어트리스가 그때 외도를 했던 거죠 다른 남자와 이런 진실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아들은 어린 아들이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갔다가 사망했고 그 때문에 아내 외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남편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망각의 안개 때문에 그들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아내는 혼자 배를 타고 떠나고 남편은 그녀를 붙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는 두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망각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전에 소개했던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와 연결되는데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접근한 반면에 파트릭 모디아노와 가즈오 이식으로는 그게 꼭 좋은 일인가? 하는 반대편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의 주인공은 기억상실증에 걸렸었죠 결국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가즈오 이식으로의 파묻힌 거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을 것 같았던 두 노부부가 침내 마주한 진실은 아내의 외도와 그로 인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망각은 신의 축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품에 등장했던 50대의 주인공이나 파묻힌 거인에서의 두 노부부가 그 끝에 절망이 있다는 걸 예감하면서도 그 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특유의 느린 전개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계속해서 독자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데 그 또한 이 작품만의 아주 특별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 들으시면 이제는 이 책을 재밌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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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robably가 원 Behľ general Bank of the Right 하여금 15대의 외도다